관악지 유하정 작사 작곡가이자 또 유하정 스타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관악지회자님이십니다. 자 유하정 지회자님의 노래 유리벽 사랑 한 마당 어머님들 청춘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. 이 노래 다들 아시죠? 큰 소리로 같이 부르세요. 네 박수 치면서 처음으로 느껴보았던 당신의 사랑 앞에서 그리움과 괴로움이 낙엽처럼 쌓여만 가네 그게 내 얼굴을 해줄 수 있나 으 break 아 이쪽도 박수 이쪽 박수가 약해 손바닥을 아프도록 치면 건강해져요 아시죠 가슴으로 묶여 보았던 뜨거운 사랑 앞에서 내 모든 걸 가주었다 아낌없이 가주었는데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슬픈 사람이었다 이제는 떠나야지 아무 말 없이 하겠나 그 어린 사랑 내 어린 너를 해줄 수 있나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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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뇨